과거의 도서관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요즘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습득은 기본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생활 문화 복합 공간으로 바뀌고 있죠. 성남시는 10월 1일자로 도서관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해 도서관 지원가와 중앙, 분당, 구미, 반교, 복정 5개 도서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도서관 사업소로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열린 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사업소는 책임용 성남을 위한 독소진흥 도시 추진을 위해 조직이 이번에 개편되었습니다. 성남시 독소진흥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괄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단순 학습 공간과 열람 공간 위주의 회사적인 공간이 아닌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14개. 내년 1월에 복종 도서관, 4월에 위례 도서관이 개관하면 성남시민은 총 16개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지역과 연령대에 맞는 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끄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찾아가는 독서지휴 프로그램, 분당도서관에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교육, 수정도서관에 곤충나라 체험전, 문중도서관에 인문학 강좌 등입니다. 또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단대 오거리역 역사에서 책을 빌려주는 원북, 원백 행사, 자동화 장비로 365일 도서 대여가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설치, 만 19세 청년들이 책을 빌리면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첫 출발, 책들임 사업 등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성남시 관내에서 출생신고한 영화를 대상으로 그림책 두 권과 독서 추천 목록, 출생 축하 카드를 지원하는 북스타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도서관이 단순한 책 저장소에서 벗어나 일상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